북한군 GP를 105mm 곡산자포로 박살내버린 3.7 작전의 영웅 박정인 장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군은 1928년 한경남도 신흥군 상원천면 중리에서 태어났으며 원풍리에 동상소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3월 함흥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8.15 광복 이후 서령군의 약탈과 만행을 목격하고 분노하며 반소 반공의식이 생겼고 1946년 3월 23일 함흥 반공학생의 의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반공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직후에 휴악령이 선포되고 시위 참여자에 대한 수색 및 체포 구금이 이어지자 월남을 결심했죠 그는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뵌 뒤 1947년 친구인 이심욱과 이심욱의 동생 등 두 명과 함께 한탄강을 통해서 월남하였죠 월남 직후에는 광복 이전에 출발해 미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 등에 살고 있던 누나집에 기가하였습니다 그 국방경비대위 때에 사병 및 하사관 생활을 거쳤으며 하사관 위로 복무하던 중 한몽중학교 선배인 김환영 대위와 한신충위의 추천을 받아 1948년 5월 5일 조선경비사관학교 현재 육사에 육기사관 후불생으로 입교해 그해 7월 28일 대한민국 육군소위로 인간합니다 이후 대대장으로 활력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으며 1967년 거의 막차로 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북한군 지피에 백린탈을 날려버린 백장왕 사단장 북한군을 공포에 빠뜨린 고 박정인 장군은 누구인가 박정인 장군의 군대생활 하이라이트 북한군을 벌벌 떨게 한 1973년 3.7 완전작전 적에게 죽음을 북한군의 간담을 선을 캐한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1973년 3월 7일 제3보병사단장으로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진백골 18년대 전방대대에서 군사분계선 표집한 작업도 중 북한군의 사격도발라 부상자가 생기자 당시 사단장이었던 박정인은 직접 마이크를 통해 적측에 사격 중지를 요구했죠 그러나 북한 측은 우리 측의 경고를 끝내 무시했고 결국 열받은 박정인은 포병연대에 사격명령을 내렸죠 전쟁영웅 고 박정인 장군은 북한 도발 원점을 향해 담대하게 포살격을 한 것입니다 직후 105mm 견인 곡사포에서 발사된 백린탄이 북한군 GP의 외벽을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하여 건물이 그대로 불지옥이 되었고 후일 밝혀지길 그 안에 있던 상주인은 36명까지 몰살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부상당한 장병이 무사히 구출되어 후송되면서 폭역은 끝이 났습니다 이른바 1973년 3.7 완전작전은 1976년 8월 탐문점 도끼 만행사건 당시의 미루나무 절단사건 일명 폴 본연작전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5년 8월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과 더불어 휴전 이후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박정인 장군은 북한군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사단이 통째로 교체된 건 물론이고 남쪽 3사단에 대응하기 위해 2개 사단을 배치했는데 북한 장교와 사관들이 가장 근무하기 꺼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예로 1975년 김부성과 같이 귀순한 인민군 유대윤 소유의 증언을 통해 그날의 공격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밝혀졌습니다 유 소유는 그날 백골 포병이 지피 막사에 명중시킨 포탄에 인민군 36명이 사망했다며 지금도 백골부대는 북한군이 가장 겁내는 부대라고 증언했죠 하지만 당시는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인한 남북협상 기간이어서 과도한 충돌은 피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 당시 박정인은 사람 내 모든 차량의 조명을 켜고 남방 한계선까지 돌진하게 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는데요 자칫하면 국군의 북침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북한은 김일성이 직접 전군에 피상 동원령을 내려 준전시태세에 돌입했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작전 약 한 달 뒤에 박정인은 육군본부에서 무보직으로 5개월 있다가 예편하였습니다 1985년 이산가족평양 방문단원이 평양에 방문했는데 북한 조선노동당 국가보위부 한 고위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경남도 신흥군 출신의 박가성을 가진 요란한 사단장 요즘 뭘 하오?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평양 방문단원은 나는 군대 일은 모루오? 라고 대답했지만 박정인 장군이 그만큼 북한이 무서워하는 맹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 1월에 박정인의 아래가 신장투석으로 투병하다가 향년 68세로 별세했고 2016년 2월 3일에는 박정인 장군도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3대가 육군 장교인 집안으로 장남 박홍건 예비역 대령과 쌍둥이 손자 중 장손 박선옥 현역 소령이 있고 박소령의 쌍둥이 동생도 현직 공인회계사지만 병역은 육군 장교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